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탁, 노래탁, 필리핀 마늘라 프로모션 탁타락탁탁탁 영탁님의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이 6일과 7일 필리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일 인총공항 인증샷에서부터 우리 7일 오늘 필리핀 마늘라에서 진행된 방송까지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탁, 필리핀 분들 만나고 올게요. 공항의 훈훈한 인증샷과 함께 기자분들이 우리 영탁님을 취재하면서 유튜브라 많은 기사가 생성됐습니다. 가수 영탁이 훈훈한 비주얼의 공항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필리핀 분들 만나고 올게요. 5개 방송 및 20여개 매체와 기자회견 인터뷰를 가진다고 합니다. 텐션한 힘을 내 잘 다녀올게라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서 영탁은 뿔테안경을 쓰고 손가락으로 비행기가 보이는 창문을 가리키며 훈훈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영탁은 청자켓으로 편안한 공항 패션을 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입은 영탁의 패션은 프라다 것으로 우리 팬들이 이야기했으면서 정말 우리 영탁님 40대가 아닌 20대의 멋진 모습을 손보였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영탁님은 약간 피곤한 듯 아니면 등에 기대있는 또 멋진 모습을 또 인증을 해서 남겼는데요. 우리 영탁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눈을 감고 잠시 벽에 기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리 영탁씨는 지난 6일 필리핀 프로모션차 필리핀으로 출근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향한 영탁은 인스타그램에 필리핀 TV 토크쇼 출연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필리핀에서의 스케줄을 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출연했습니다. 그 두 개의 프로그램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리핀에서 두 번째 출연한 방송 쇼타임은요. 우리나라의 뮤직뱅크나 여러 음악방송 그러니까 음방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박수와 한우송을 질렀는데요. 영탁 필리핀도 찐이야 열풍 완료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가수 영탁님이 필리핀 프로모션 투어로 바쁜 일정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6일 유니버셜 레코드 필리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영탁과 필리핀의 유명 배우 겸 가수 크리참 바디스트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7일 오전 8시 50분 한국시간입니다. 필리핀의 뉴스 및 토크쇼 방송 운항 히릿에 출연한 영탁은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에너지로 필리핀에서의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한 7분 30초 정도 방송이 나갔고요. 정말 방송 맨 마지막에 우리 영탁님이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영탁은 미리 준비한 필리핀어로 자기소개를 한 뒤 필리핀에서도 인기가 높은 자신의 히트곡 찌니아가 글로벌 명성을 얻은 에피소드와 함께 찌니아의 포인트 안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토크를 이어가고 화려한 안무와 함께 찌니아를 라이브로 열창하며 프로그램의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두 MC가 찌니아 동작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찌니아 동작을 쉽게 하면서 영탁씨와 함께 찐찐찐찐찐찐니아를 외치는 모습이 방송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탁씨가 BTS 찐 같은 무대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찌니아를 부르는데 세계의 많은 팬들이 찐에 관한 노래인 줄 알고 많은 응원을 해줬다라는 에피소드를 또 전했습니다. 영탁은 이번 필리핀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 팬들과 정격 소통하며 인지도를 더욱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영탁은 현재 올 상반기 반영 예정인 JTBC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촬영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명가수 탑가수 중에 탑가수에서 명조연 배우로 변신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힘센여자 강남순 OST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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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 per layma 반영 그 잘iin amazing 좋은 ween Gym 열ğ world et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